Welcome to Cocoa Kids from Happy Child Care. Today, let's read A Color of His Own by Leo Leonee. 나만의 색. 카멜레온이 어떻게 색이 바뀌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앵무새는 초록색이에요. 금붕어는 빨간색이에요. 코끼리는 회색이에요. 돼지는 핑크색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자시만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카멜레옹만 빼고요. 카멜레옹들은 장소가 바뀌면 색이 바뀌어요. 레몬 위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보라색 꽃밭 위에서는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호랑이 위에 서면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돼요. 어느 날 카멜레옹은 호랑이 꼬리 위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나뭇잎 위에만 앉아있으면 난 계속 초록색일 텐데. 그러면 나도 나만의 색을 가질 수 있어. 카멜레옹은 기쁜 마음으로 가장 초록색인 나뭇잎 위에 올라섰어요. 하지만 가을이 되자 나뭇잎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카멜레옹도 노란색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나뭇잎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카멜레옹도 빨간색이 되었어요. 그때 겨울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가지에서 카멜레옹과 함께 떨어졌어요. 카멜레옹은 긴 겨울밤 동안 검정색이었어요. 봄이 오자 카멜레옹은 푸른 수풀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카멜레옹을 만났어요. 카멜레옹은 그의 슬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색을 가질 수 있을까? 카멜레옹이 물었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다른 카멜레옹이 말했어요. 다른 카멜레옹은 나이가 더 많고 더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지내지 않을래? 우리는 장소가 바뀌면 색이 변하겠지만 너랑 나랑은 항상 같은 색일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들은 같이 초록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라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빨강색의 동그란 하얀 물방울 무늬가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카멜레옹 스토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한번 변해보세요. 그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We'll see you next time. Bye!